안녕하세요. 오늘 세인트파크 가려고 친구 마중 나왔는데 여기 친구가 왔다 왔습니다. 이 친구는 파우스 친구고요. 이제 세인트파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이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세인트파크로 가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